안녕하세요. 전에 4월 24일날 시행했던 올해 2회 전기기사 전자기학 문제였었는데 전자기학 어떻게 시험 보신 분들 잘 보셨습니까? 아마 잘 보셨을수록 믿어 의심치 않는 바에요. 왜냐하면 물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었어요. 한 두 문제. 그래서 벡터에서 구좌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좌표에서 특히나 나플라시안, 즉 두 번 미분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생들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20여 년간 해봤지만 대학생들도 사실 시험 볼 때랄지 이때를 제외하고는 기억을 못해요. 구좌표는. 그런데 특히나 나플라시안이에요. 어떤 그래디언트랄지 또는 다이비언스 발산이랄지 기울기관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두 번 편미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영상법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 유전율이 원투인 두 경계면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결과식만 가지고 그냥 영상전화만 기억해서 문제를 푼다면 간단한데 상당히 그 과정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엉뚱하게도 전기영상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좌표. 직각좌표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정전계에서 전계세격할 때 그 일코름에 받는 심. 이것이 직각좌표의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 백탓. 순수한 백탓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좌표. 나플라시안과는 것.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두 문제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편중된 문제 출제가 편중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류편이랄지 전자유도편 이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건 좀 그리고 이제 전기영상법에 두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문제가 좀 편중된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두 문제 있었지만 우리 교재의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항상 제가 강조한 것 같이 6 내지 70% 정리를 하고 암기할까 암기하고 이렇게 하신 분은 무난히 한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이도 상중하로 친다면 하정도가 한 14문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난이도가 높은 것 두 개 두 개는 빼고 한 18개 그래서 한 15, 16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전율 엡시론 R 81 비트웰 뮤 R이 1인 매질에 고유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단 엡시론 R은 비유전율이고 뮤 R은 비트웰이다 했는데 아주 정직하게 여기까지 써놨네 이건 뭐 안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일단 그 전자기파는 전개와 자개에너지가 파도치는 모양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흐름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전개와 자개, 전자기파니까 자개에 대한 전개를 빌보면 이 단위가 뭐가 돼요? 볼트 퍼 미터, 그리고 암비아 퍼 미터니까 이 암비아 분의 볼트가 단위 차원식에서 옴입니다. 전류분의 전압이 옴이 되는 곳이에요, 옴 법칙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고유 임피던스다, 또는 파동 임피던스다 이렇게 칠한 거죠? 그런데 전자기파는 전개와 자개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개에너지 밀도와 자개에너지 밀도가 있죠? 이게 같습니다. 전자기파에서 전개에너지와 자개에너지의 흐름인데 그게 같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전개와 유전율, 또한 자개와 투자율,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를 자개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개를 전개로부터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놈으로 나누면 자개관화식, 이 값으로 나누면 전개관화식.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자. 전개 대신에 이 값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투자율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분해하자 그런 뜻이야. 분해. 어떻게? 진공유전율과 비... 아, 진공투자율과 비투자율. 진공유전율과 비유전율 이렇게. 그러면 뮤제로가 얼마였어요? 뮤제로가 4파이의 10에 마이너스 비어스 7승. 헬리퍼 미터. 자, 여기서 에피론 제로가 얼마입니까? 36파이 분의 10에 마이너스 9승. 또는 8.854 12승. 페럿퍼 미터죠? 그래서 이것이 곧 얼마가 됩니까? 128파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비투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 비유전율은 81.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9분의 120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가 나온다? 9분의 120이 된다. 128. 그래서 대략 4.9가 나오죠? 4.9. 이건 가장 기본사항이에요.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도 과학금 시험에 나오죠?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호 변환.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2번은 강좌성체의 비해철곡선. 자, 비해철곡선. 자속밀도는 투자율과 자계색이죠? 그래서 외베퍼 제곱미터. 또는 이걸 테스라 이렇게 말하죠. 테슬라. 외베퍼 제곱미터, 테슬라. 자세히 관찰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라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비해철곡선에서 자계를 증가하면 자속밀도가 증가하다가 포화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 급격히 계단적으로 증가하도록 감사농사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실제는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걸 이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는 이놈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단계적이더라. 그런 뜻이야. 이렇게. 계단적이더라. 이런 계단적이더라. 변화가. 정비력 안 되고 계단적이더라. 그런 뜻이야. 단계적이더라. 이걸 우리는 박하우젠 효과를 합니다. 박하우젠 효과. 박하우젠 효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